3월 6일 갤럭시 S20 출시일 저녁 9시에 삼성코리아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그리고 제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제 채널에서 보시면 갤럭시 S20 최상위 모델과 버즈 플러스를 드린다는 거 삼성코리아 채널과 제 채널에서 동시에 보면 아시죠? 동시 당첨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그 이번 리뷰는 저번에 소개해드린 5가지 기능들 중에 스페이스 줌과 싱글 테이크 기능을 제가 직접 써보고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싱글 테이크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싱글 테이크 가자 자 싱글 테이크 온 먹어 먹어 여기 보고 먹어 자 그럼 싱글 테이크 찍은 거 볼까요? 아 베스트 샷은 이걸로 정해졌네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떠신가요? 요거 너무 어둡죠? 요렇게 밝게는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요거 갬성 필터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서 그냥 찍으면은 얘가 이렇게 필터까지 씌워가지고 딱 잘라줘 게다가 사진을 밑에 좀 불필요한 거 같은데? 지가 딱 잘라줘요 이렇게 그냥 바로 인스타 올리세요 예 자 한번 더 해보자 메시야 너무 좋다 지금 뭐가 최고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디에 빠야 오케이 싱글 테이크 찍었어 그럼 이제 확인을 들어가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찍은 거야 풀영상을 요렇게 찍은 거예요 요게 이제 요렇게 딱 두고 가서 일로와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어 뭐야 어 리버스 뭐야 아 리버스도 제시해주는 거구나 불영상이 아니구나 그냥 동영상을 찍으면은 지가 알아서 그 속에서 다양한 장면들을 제시해주니까 동영상을 찍고 나서도 어 이거 괜찮다 하면 요거 딱 요것만 이제 저장할 수도 있고요 특정 사진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삭제할 수 있고요 하나만 딱 삭제할 수도 있고요 괜찮죠? 메시야 저쪽으로 나가봐 메시 좀 좀 땡겨보게 나가있어 메시 앉아 기다려 앉아 자 거기서 가만히 그렇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저 지금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렇지 메시 메시 어 그렇지 가만히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려 어 기다려 어 기다려 어 기다려 메시 기다려 어 기다려 메시 기다려 여기까지 메시야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메시야 어후 화질 너무 좋다 메시야 헉 야 화질 참고로 이거 아무 어플도 안쓴 오리지널 그냥 기본입니다 민자 어 민자에요 민자 야 메시야 요렇게 그냥 이거는 아무 어플도 사용하지 않고요 집에서 형광등 불 아래에서 어 그냥 확대 확대 한 다섯배 확대 해가지고 쫙 그냥 바로 그냥 클릭해서 바로 찍은 그냥 민자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갤럭시 S20 플러스에 최고 부러운게 바로 이 싱글테이크 기능 이거만 있으면은 정말 이 카메라 하나로 쓱쓱해가지고 알아서 남겨주니까 그래서 이 싱글테이크 싱글테이크 어 자체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얘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갤럭시 S20 플러스로 오늘 여러분들께 싱글테이크 기능을 보여드렸어요 자 마지막 갤라쇼가 남아있죠 여러분들 어 3회 갤라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0 플러스와 갤럭시 S20는 후면 카메라에 6400만 화소의 고화질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광학 줌으로 3배 줌에도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디지털 줌으로 최대 30배까지 당겨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메시 촬영하는거 아까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6400만 화소의 고화질 센서로 동영상 촬영도 8K까지 가능합니다 자 6400만 화소 3배 줌 30배 줌 8K 더하면 6400만 41 음 왠지 외우고 싶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면 그 사진의 색감을 추출해 나만의 필터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필터 기능이 있구요 마이필터 기억하시구요 그리고 야간 촬영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동영상 촬영을 도와주는 슈퍼 스테디 기능까지 그리고 게임할때 가장 필요한거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 더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선사합니다 통신사별로 SKT 갤럭시 S20 플러스 아우라블루 KT 아우라 레드 LG U플러스는 클라우드 핑크로 전용 컬러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능과 예쁜 디자인을 가진 갤럭시 S20는 내일 3월 3일까지 3월 3일까지 사전 구매가 가능하니 누구보다 더 빠르게 구매하실 분들은 어서 서두르시구요 아 근데 빅스비는 S20를 아나? 갤럭시 S20 카메라 어때? 지금까지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는 없었다죠 경이로운 해상도를 확인해보세요 3월 6일 갤럭시 S20 출시일 저녁 9시에 삼성코리아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우아쿠 채널에서 만나요 마지막 갤럭쇼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스에요 갤럭쇼 3월 6일 저녁 9시에 꼭 찾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갤럭쇼하는 날 만나요 아유!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앙! 오이시! 메시야! 이렇게 메시를 불러요 메시야! 간식 먹자! 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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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야 짠ظ다구아 메시야 간식 먹자! 메시야 간식 먹자! 메시야 간식 먹자 societal 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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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ate 고려한 귀를 위해 déb한 precipitation